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암 발병률은 높지만 다행인 것은 어떤 단계로 암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또 적극적으로 내시경을 진행하면서 위암은 어느 정도 정복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에서 1,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죠. 가정력이 있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또는 지속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위내시경을 왜 받냐고요? 위내시경을 받다 보면 위암이 어떤 단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 위염, 표제성 위험하고 미란성 위험이 그 대표력인데요. 점막 세포는 헬리코박토기온의 세균 감염이라든지 알코올, 고염식, 탄음식 이런 것들로 통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표제성 위험이나 미란성 위험을 받았다고 하면 질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훈제고기나 포장된 가공욕을 좀 피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금주와 절주하는 습관 이게 필수겠죠. 실제로 모양을 잘 보면 손톱으로 긁은 듯한 빗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표제성 위험의 특징입니다. 단순 위험이 오랜 시간 반복된다 그러면 2단계로 진행됩니다. 2단계는 바로 위축성 위험입니다. 위축성 위험은 위에 점막이 얇아져서 노화 과정 등으로 인해서 위 점막이 얇아진 상태로 발견되는 건데요. 이 위축성 위험이 있는 경우 생활습관 계산 등을 하지 않으면 10에서 15년 안에 조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성 위험이 진단되었다고 하면 최소 1년에 한 차례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의 변화를 관찰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 내벽을 싸고 있는 점막 측이 위축 잘 보시면 구겨지고 쭈글쭈글해지는데요. 위축성 위험이 잘 관리가 안되고 지속되면 혈관이 다 보일 정도로 위 점막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인 위축성 위험이 조절을 안 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 3단계 장상피화생 또 다른 말로는 화생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장상피화생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장은 아주 책받침을 펼쳐는 것처럼 단단하고 넓적한 이러한 세포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음식물로부터 위 벽을 보호하고 또 위산으로부터도 위 벽을 보호해서 평평한 책받침과 같은 위 점막 조직들이 겹겹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자극으로 일부의 위 벽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그 주변이 위산의 분비량이 줄면서 위장 내부의 산성도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일부의 위 점막 조직이 마치 십이지장이나 또는 소장의 장세포처럼 변하는 현상 장상피화생이 되는 것입니다. 위산이 없는 소장이나 대장 점막을 구성하는 장의 상피 세포로 변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음식물의 공격, 위산의 공격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위 점막은 손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계양뿐만 아니라 위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이 위에 서식하는 헬리코박터균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장상피화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해에는 위내시경을 하면 위축성 위험 어떤 해에 내시경을 받으면 장상피화생을 확인되는데요. 그러면 위축성 위험과 장상피화생이 동시에 있고 또 내시경을 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나온다. 어때요? 위 점막에는 없는 이 융기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결국은 위암으로 가려는 바로 길목입니다. 여부 결과 장상피화생이 없는 사람보다 장상피화생이 있는 사람들이 위암 발생률이 최고 1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 다 위암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치료하고 생활습관을 계산하면 3단계까지는 이성상태로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조기 발견을 통해서 위암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정인 Josen